애터미의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뛰어넘으며 해외 시장에서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해모힘은 가장 한국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출 효자 제품으로 떠올랐는데요. 차별화된 기능성으로 글로벌 건기식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 수출액 1위를 기록한 애터미의 해모힘. 10년 연속 1천억 원 이상 매출 기록, 글로벌 누적 판매 2조 원을 돌파하며 K-건기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모힘의 인기 비결은 차별화된 기능성 성분입니다. 국내 건기식 최초로 피로 개선과 면역력 강화, 이중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모힘의 주성분인 해모힘 당귀 등 혼화 추출물이 면역 기능 개선에 더해 식품의약 안전초로부터 피로 개선 기능성을 획득해 이중 기능성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겁니다. 또한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해모힘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해모힘이 노화 모델에 피로 개선 및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해모힘은 국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중 SCIE 국제학술지에 20건 이상 등록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임을 입증했습니다. 식품과 달리 건기식은 기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수출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에터미는 해모힘 글로벌 버전인 해모힘 G를 선보이며 해외 수출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모힘이 한국에서 개별 인정으로 제품 출시된 이후에 현재 23개국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라마다 규정이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글로벌 버전의 해모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모힘 G가 출시되었고 현재 유럽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해모힘이 건기식계의 메가히트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 먼저 해모힘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